경영인문학처세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인문학처세술은 역사 속 지혜와 사례를 통해 현대사회의 기업, 경영과 인간관계를 탐구하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지난번에는 유럽의 경제몰락과 미국의 성장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세계의 기업 세상을 바꾼 32개의 통찰 제시카 리빙스턴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거리 선수는 처음 출발할 때 최고 속도를 내고 그 뒤에는 점차 속도가 감소하는데 이때 가장 천천히 속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결국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 벤처회사도 이와 비슷하다. 사업 초기에 가장 생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를 기반으로 끝까지 곡비를 놓지 않아야 성공을 이루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떠올릴 때 정장을 입고 회의용 탁자에 앉아 파워 포인트로 발표를 하고 두꺼운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상상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그 자체보다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해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가장 생산성이 높아야 할 초기 성능을 저하시킨다. 몇 해 전 자동차 관련 잡지사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카를 개조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들은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서 빠른 자동차처럼 보이기 위해 장식한 모든 장치를 떼어내버렸다고 한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 생산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들이는 노력이 오히려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장이다. 정장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일요일 아침에 잠옷을 입고 커피를 마실 때처럼 자유롭고 편한 상황일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얘기했다.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떠오르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성공한 벤처 회사 사람들은 모두들 실제로 그렇게 한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절반을 망가진 서버를 고치며 두려움에 떨고 지내지만 나머지 절반은 일요일 아침에 커피 시간처럼 창조적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벤처 회사와 기존 회사의 뚜렷한 차이점이다.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통상적인 개념이 벤처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생각이 박혀 있다. 그래서 회사의 외부 손님들이 방문할 때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기 위해 애를 쓴다. 사무실을 청소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 시간에 자리에 있게 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은 정상적인 업무 시간에 단정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깨끗한 책상에 앉아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티셔츠 차림에 편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새벽 2시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끔 회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나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에 지배를 받는다. 이는 마치 성능이 우수한 자동차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양이 안 좋다는 이유로 성능이 나쁠지도 모른다고 소심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 자동차 업계의 일부 사람들만이 고성능 자동차가 되려면 스포일러가 달린 멋진 세단이 아니라 포뮬러원 대회에 나오는 경주용 자동차처럼 단순하게 생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해지고 나서야가 아니라 모두 합쳐 서너 명밖에 없을 때 가장 빠른 성장을 일궈낼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열에 합류해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보잉이나 필립, 모리스 같은 대기업 방식일 때 고도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이 그런 오해를 푸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벤처회사에서의 첫 일련을 모든 사람에게 생생하게 알려준다. 생산성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큰 회사가 벤처회사의 방식을 따라할 수는 없다. 큰 회사에는 정치적인 성향과 관료주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벤처회사들이 어떤지를 살펴봄으로써 적어도 다른 회사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벤처회사가 대기업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대신 대기업이 벤처기업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시절이 올지 모른다. 반드시 언젠가는 그렇게 되기를 마술같이 신기한 일이 벤처회사에서 벌어진다. 특히 초창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직 창업가들만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일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내가 한 일이다. 그들에게 창업에 관한 얘기를 직접 들었고 이 책에서 그 공통점을 공유하려 한다.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논란점은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회사가 얼마나 크게 될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우연히 시작한 회사들도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창업가들이 초인간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아무런 확신도 없이 회사를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다만 무언가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생각 망가진 것을 고치겠다는 확고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을 굳이 초인간적인 사람들이라고 간주한다면 그 이유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노력 때문일 것이다. 인터뷰 때마다 일을 느낄 수 있었다. 벤처회사에서는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창업가들은 매일매일을 불확실성과 외로움, 더딘 진행 속도와 싸우며 지낸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인터뷰를 하면서 두 번째로 놀라웠던 점은 창업가들의 아이디어가 초기에 수없이 거부당했다는 점이다. 투자자, 언론 그리고 기존 회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했지만 추상적인 모습의 혁신만을 좋아했을 뿐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자 기존 생각과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거부했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웹 기반 이메일이 한때는 미래가 없는 기술로 간주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용기를 잃을 필요는 없다. 하워드 에이큰의 말처럼 자기 아이디어에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한편으로 창업가들은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처음의 계획이 늘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벤처 회사가 마치 씨앗에서 꽃이 피듯 초기에 훌륭한 아이디어에서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터뷰했던 거의 모든 창업가들은 이를 진행하면서 아이디어를 변경했다. 페이팔은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시작했고 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시작했으며 플리커는 온라인 게임으로 시작했다. 벤처 회사는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그들을 인도한 것은 사용자에 대한 열정이었다. 그들은 초지일관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을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성공한 창업가들은 그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나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들은 장인 정신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으며 그러한 야망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갔다. 그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기뻐했지만 그렇게 얻은 자유를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했다. 이 인터뷰를 한 목적은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독자들은 창업가들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존재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점이 미래의 벤처 창업가들이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 싶다. 나는 무엇보다 이 책이 앞으로 창업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명성 때문에 자신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게 되면 그런 꿈을 가진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나와 다르지 않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길 바란다. 소프트웨어 전문가에 대한 책을 막 쓰려는 시점에 이 책을 먼저 번역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 책이 아마존 베스트셀러였다는 점 때문에 흥미를 가졌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본 뒤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의 귀중한 정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했다. 번역하면서 미처 몰랐던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던 것도 큰 보람이었다. 이 책은 창업가들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벤처 회사의 첫 1년에 생생히 보여주는 유일한 책으로 독자의 나이나 전문성, 경험 유무를 막론하고 기존에 접할 수 없었던 간접 경험과 흥미,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실리콘밸리에서 16년 한국에서 8년을 소프트웨어 분야에 근무한 나에게도 32명의 벤처 창업가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살펴본다는 것은 무척이나 흥분되는 일이었다. 때로는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회사를 운영하던 때가 떠올라 마치 내 인생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했다. 심각했던 순간, 좋았던 순간, 큰 거래를, 성공시킨 순간들을 회상하며 공감할 수 있었다. 이 책이 그 당시에 출간되었다면 아마 나 역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 당시에도 벤처 회사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듣고 배우며 소중한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32명의 사례를 한눈에 본 적은 없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등장, 인물들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확인한 것과 그간 알지 못했던 많은 숨겨진 사실들을 살펴본 것 또한 즐거운 경험이었다. 이 책은 벤처 회사를 창업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부, 경영자, 개발자, 벤츠 투자자를 막론하고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독자들은 한두 개 회사에 국한된 정보가 아닌 다양하고 중요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역자의 경험으로 볼 때 한국에서 흔히 벤처 회사라고 하는 용어는 미국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보통 스타트업 컴퍼니, 즉 신생 회사라고 한다. 원문에서도 벤처 컴퍼니가 아니라 스타트업 컴퍼니라고 했지만 한국식으로 벤처 회사라고 번역을 했으니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르듯 이 책에 등장하는 32개 회사 역시 공통점도 있지만 상의한 점도 많다. 예를 들면 벤처 투자자에 대한 정반대의 의견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그들의 상반된 의견을 다양하게 접하며 독자 나름대로 편협하지 않은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창업가들의 환경과 성격에 따라 그 회사의 문화와 환경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구글의 성공 과정을 무조건 따라하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착각에 대해서도 충고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다른 점 속에서도 분명히 공통된 핵심을 찾아볼 수 있었고 이것이 이 책의 훌륭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해서 달을 보지 못하는 식으로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사실 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지만 모든 경험을 책으로 피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독자들이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역자가 소프트웨어 문화와 개발에 관한 컨설팅을 할 때 자주 겪는 문제가 있다. 많은 고객들이 자신의 문제를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성각자들의 경험이나 직입을 받아들이는 일에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책에서 다양한 얘기를 접함으로써 그들이 좀 더 열린 생각을 가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벤처 회사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정확한 답을 듣고 싶어하는 독자들이 있을지도 모르나 어느 누구도 그런 답은 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 답을 발견하는 것은 개개인의 몫일 뿐이다. 이 책은 약 2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다양한 창업 관련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술은 변할지 모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영 철학과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치 수천 년 전에 쓰인 손자병법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래에 웹 2.0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다고 해서 경영 철학이 바뀌거나 개발 방법이 바뀔 수는 없다. 60년의 소프트웨어 역사 속에서 백과 사전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많은 기술이 생겨나고 바뀌었지만 경영 철학이나 핵심 가치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은 혁신적인 최신 기술이나 획기적인 경영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다만 평범함 속에 숨은 고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 점이 많은 책이지만 현실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독자라면 그런 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화려해 보이는 성공 뒤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지 성공 후에 얻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창업가들의 다양한 인생 철학도 흥미롭다. 거의 모든 창업가들이 초기에 돈이 없어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도 있고 정교 한 계획 없이 시작한 사람도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준비했다는 원칙도 항공 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책에 등장하는 모든 창업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열정을 쏟았다는 그때에는 그들에게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빌 게이츠가 지금껏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일선에서 떠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창업가들의 인생에서도 돈이 핵심이 아니었음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동료와 직원들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면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적지 않은 양임에도 단순한 번역이라면 지겨워서 고역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와 경영 철학 그리고 인생 철학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며 번역할 수 있었다. 이 책은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소프트웨어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생생히 보여준다. 미래 산업이나 국가 경쟁력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상하게도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계의 이 책이 생각의 변화와 성장의 파도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경영인문학처세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영인문학처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